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2015년 마마가 드디어 코앞으로 달았습니다. 마마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콘에게는 첫 번째 마마라 2015 마마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우씨에게는 마마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찬우에게 마마란? 정찬우에게 마마란?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에요? 저에게 마마란 이런 대박나길 바라는 그런 대박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에게 마마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입니다. 왜죠? 그 소원 이루게 됐네요. 네. 이번에 이루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김밥이씨에게 마마란? 네. 저와 저는 마마란 꿈입니다. 그렇게 큰 무대가 없어요 아저씨 아예. 그렇죠. 마마 무대가 또 멋있습니다. 멋있고 싶습니다. 우리 김진아씨에게 마마란? 저에게 마마란 크리스마스 같아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1년 중에 제일 설레고 기다려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요? 마마에요? 크리스마마요. 저에게 마마란 이제 제 삶의 일부입니다. 마마랑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제 삶의 일부로 이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마마란 숫자 게임입니다. 하하 왜요? 1. 서고 싶습니다. 구준의 마마란? 저에게 마마란 수동과도 같아요. 신중하고 떨리는 시험과도 같은 무대입니다. 두근두근 돼요. Da, 너무나도 기다려진 2015 마마 12월 2일 저녁 5시부터 아이치에서 2015년 마마 생중계를 꼭 지켜봐주세요 쉐끼야 마마